케이슬더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오직 내면의 타격이다. 자신의 타격을 두려워하라. 대단원은 대체제가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겠지. 맛교시카 먹기 싫네. 아, 잼석. 이날몽. 잼석이 있습니다. 적당한 물풍은 다음으로 다음 상점 와요 기타 나 천둥 아 이 집 대단원이 싸네 호호 아이 똥 좀 살까 싸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1. 1. 1. 1. 1. 1. 1에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KSDS. KSDS. 눈피. 야비. 자격컷. KSDS. 3개가 놀란 뭐해 놀랐는지는 몰라도 일단 놀란 아무튼 놀란 배단호 좀 투자 배단호 좀 투자 배단호 좀 투자 야 아 왜 졌어 아이 저녁이 저거 또 졌어 전면을 했다고 흐허이 아니? 똥중이 있으니까 하나 더 쓴 저기 상점을 볼까 여기 물음표를 볼까 상점 보자 아니? 쓰레기 근데 저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했어 뻔했고 기름 뭐야 어? 마방린두 이거는 몹싸보러 가야겠다 세트 메뉴 뭐야 또 왜 니가 나 쳐먹어 돼지야 저게 새야 돼지야 저게 새야 돼지야 제거하고 싶은데 전략가가 좀 쎄네 으아 아니 핸드 진짜 개쓰레기 고개 세 장은 투머치인데 투머치로 넣어도 안 나오네 서울 These 어색 JUST 아니 버즈 같은 게임 버즈 라이크 게임 고급 라이크 게임 헥타워는 무난하게 샌드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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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드 룬피 아니 미친 쓰레기 뭐 이따구로 나오냐 안 먹어 버즈 상점 가서 제거 봐 제거 성소님 계십니까 똑똑 누구세요 나일입니다 제거 성소는 여러번 나오지 않나 아이론 여러번 나오는 이벤트가 몇개 있는데 아니 어디서 전략가를 가져가려고 불꽃 프레체스가 가능 불꽃 프레체스가 가능 아니 저놈의 고개는 이 앱이 써야돼 제거 완성인데 불꽃 프레체스 아크 0601님 31층 클리어 31층 클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게임 시작할때부터 제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제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지 제거는 네 그거를 1민 첫 포션 1민 첫 포션 1민 첫 포션 1민 첫 포션 물꽃 플레스트 썼어야 했는데 아 버튼 잘못 눌렀다 1민 첫 포션 쇳돌 좋긴 해 에잉? 이잔상 사실 수리감 있어가지고 이잔상 별 필요 없는데 뭐 잔상 하나 넣었다고 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녜 으 нас 플 overs Bles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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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안녕. 말 못 알았네. 이렇게 보면 잔상 하나만 쓰는 게 낫긴 했어. 뭘 해도 여유가 있어서 잔상을 하나 더 했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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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을 봅시다 뱃돌 일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 무화지경 흠 흠 늘려가 나오네 골막해 소리 흠 심각한 소분의 순환중독입니다 뭐가 순환 중독이라는 거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너 핑핑이지? 방어 카드 쓰자마자 바로 바로 방어도 차네 계속 방어도 깨지는 소리잖아 뭐야 내 관절 돌려줘요 아야 이걸 화상딜을 받네 아야 아야 와드팩 요정은 이제 자유예요. 병속의 도비 에이 사일런트 유물은 별거 안했다. 임시어 복수유물도 걸렀고.